알리익스프레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태블릿 PC 거치대가 있습니다. 요런 메탈 암 거치대는 위치 조절이 쉽고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특히 유용하죠. 오늘은 이 3단 암 구조의 메탈 거치대를 보다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램프는 구멍이 두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팔이 3단계인데다 볼 어댑터의 길이까지 길어서 위치 조절 범위는 최고 수준이네요. 홀더는 큼직한 태블릿 PC용 홀더입니다. 본체 금속은 다소 얇은 편입니다. 국내에서 팔던 고가의 제품과는 그 차이가 확연하군요. 그래도 저절로 휘어지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관절은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움직이는군요. 9.7인치 아이패드2를 한번 거치해 보겠습니다. 위치 고정은 무난히 되는군요. 다만 장력 조절 나사를 단단히 조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천원바트에는 이것보다 많이 저렴한 메탈 거치대가 하나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요즘엔 2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군요.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홀더는 없고 본체와 클램프만 있습니다. 일단 클램프는 구조가 좀 다르군요. 구멍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팔이 2단이라서 위치 조절 기능도 단순한 편입니다. 그럼 앞서 본 제품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끄트머리 부위를 제외하면 그냥 똑같은 제품이었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